매주 화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던 현역가왕이 제1대 현역가왕을 결정지으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고등학생인 전유진이었는데요. 현역가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유진은 매 무대에서 성인 못지않은 폭발력 있는 호소력과 가창력, 매력을 선보이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진은 현역가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터운 팬덤을 쌓는데 성공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경우 현역가왕을 통해 탄생한 반짝 스타가 아닌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실력파라는 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야기와 더불어 무슨 일로 눈물까지 흘린 것인지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진은 경북 포항시 출신으로 2020년 싱글앨범 사랑하시렵니까? 로 데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경험을 쌓기 위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낙산가요제인 제19회 전국규모의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래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전유진은 외할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해 흥미를 갖게 됐으며 인터넷으로 트로트 가수 영상을 보면서 창법과 포인트를 익혔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는 방송에서 해변가요제에서 제까지께 인기상 타겠나 했는데 대상을 타서 기절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변가요제에 이어 전유진은 예능 프로그램 노래가 조화특집 트로트가 조화에 참가하여 1회에서는 우승을 했고 별선에서는 쟁쟁한 경쟁자를 뚫고 준우승까지 차지했는데요. 당시 전유진이 경연 무대에서 부른 용두산 엘레지 유튜브 영상은 무려 160만 명이 시청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미스트롯의 송가인을 보고 트로트의 매력을 느꼈다라 한 것을 계기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유진은 특유의 꺾는 목소리와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천부적인 목소리는 가요제에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만 5살에 데뷔한 원조 트로트 신동 하춘화는 나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용두산 엘레지가 어려운 곡인데 잘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편의 중계 트로트 왕중왕전 최종 결선에 진출해 10대 트로트 가수왕 김산하와 마지막 결선 라운드에서 아쉽게도 결국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그쳤는데요. 앞서 전유진은 편의 중계 10대 트로트 가수왕 대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예인 중계진들은 전유진 노래를 듣고 닭살이 돋았다면 감탄을 했으며 트로트 여왕 장윤정 느낌도 난다며 극찬을 했는데요. 전유진은 우승으로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를 작곡한 박현우 작곡가의 곡 사랑 하시렵니까 복을 받아 정식 가수가 됩니다. 헛헛허의 작곡가 정의송은 어린 나이에도 노래를 이해하고 부르는 재능이 있다. 앞으로 무한한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 자유로운 영혼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우쳐 혼날 꿈을 키워 큰 가수가 되길 바란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김용임 또한 본인 노래를 부른 후배 중 기억나는 이로 전유진을 손꼽으며 타고난 목소리라 변성기만 잘 보내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전유진의 도전은 미스트로트로 이어집니다. 전유진은 1차부터 5차까지 대국민 응원 투표 부동에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당황스럽게도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본선 3라운드 2차전 에이스전이 진행됐지만 추가 합격자 명단에는 전유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가 해 논란으로 이미 준결승에 합류했던 진달래가 하차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새로운 추가 합격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양지은이 긴급 투입되며 전유진은 끝내 제작진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그녀의 탈락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승 무대도 아닌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여론이었습니다. 대중들이 그토록 결과에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국민 응원 투표는 말 그대로 국민적 인기의 지표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률 30%에 육박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팬클럽 인원의 투표만으로는 1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표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다수 시청자들은 대국민 응원 투표 무용문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도 나왔죠. 전유진은 2회 방송에 출연해 중고등부의 자격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날 금잔디에 서울과 살자를 열창하며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다소 긴장감 역력했던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특유의 청화하면서 맑고 막힘없는 고음으로 심사위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타 출연자들에 대한 평가가 박했던 박선주 마스터마저도 전유진에 대해 기술보다 중요한 건 기본기를 타고나는 거예요. 첫 마디 서울과 살자 할 때 저 친구는 정말 타고났구나 싶었어요. 재능만큼 최고의 기술은 없어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박선주의 전유진에 대한 심사평은 시사하는 점이 컸습니다. 그만큼 전유진을 인정하며 천재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이후 보여주는 무대에서 더더욱 전유진의 우승은 확실해 보였고 우승 후보로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준결승도 아닌 준준결승에서 전유진은 탈락했고 미스트로2 홈페이지와 관련 게시판에 항의가 쇄도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청원들까지 올라올 만큼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후 전유진은 직접 손편지를 올리며 팬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등 멋진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탈락 이후 학생으로 돌아갔던 전유진은 방송에서 장윤정을 만나 그동안 많은 기획사와 작곡가들의 러브콜을 거절해온 사실을 밝히며 팬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을 하려면 실력을 먼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활동을 자제해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어 전유진은 사실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미스트로2를 보면서 따라 부른 게 전부이고 그 전까지는 음악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미스트로2에도 그냥 도전 삼아 나갔던 거예요 라고 덧붙이며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얻게 된 큰 사랑의 고민이 많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로트의 길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지 5년여 만에 그는 현역가왕 우승을 거머쥐며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많은 이들을 먹먹하게 하는 사연을 털어놓았는데요. 현역가왕 우승을 차지한 뒤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한 전유진은 항상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만 표현했지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며 임명웅의 아버지를 선곡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어 전유진은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고 말하더니 아버지가 지병에 있으셔서 일을 못하시고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걱정된다라며 울컥했는데요. 특히 전유진의 노래에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김양희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으로 모두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상황을 전했는데요. 전유진은 오늘 불타는 장미단 재밌게 보셨나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홀로 포항에 계시다 보니 방송에서 아버지 노래를 하는데 더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라는 글과 함께 방송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팬분들 너무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강도 높은 일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업무가 있는 회사로 옮겨서 일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치료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제 무대 보시고 힘내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씨까지 아름다운 가수인데요.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읽어온 전유진의 인기 비결은 섬세한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무대를 꾸릴 수 있는 퍼포먼스 실력에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사랑하고 가수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데에서 오는 호감형 이미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탄한 팬덤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한계없는 장르 소화력까지 갖춘 전유진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적수없는 스타가 된 선배 가수 임영웅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임영웅 역시 압도적인 실력과 감성, 독보적인 스타성을 기반으로 팬덤을 구축하며 스타덤에 오른 데다 한계를 깬 소화력으로 트로트부터 발라드, 댄스,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여온 바 전유진 역시 임영웅의 전철을 밟아 육각형 신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입니다. 현역 가왕은 끝났지만 전유진의 행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연 우승을 통해 유명 작곡가인 김종환이 작업한 신곡을 발매하게 된 전유진은 오는 3월 개최되는 한일 가왕전을 통해 또 한 번 경연 무대에 오릅니다. 이를 통해 현역 가왕 우승자다운 저력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 섭렵하며 보다 넓은 활동 방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 10대인 전유진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 한데요. 제대로 추석을 쌓은 전유진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음악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와 응원의 눈빛으로 지켜볼 차례입니다. 과연 앞으로 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전유진의 성장을 기대해보며 한일전에서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